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BMW 730 LD X-Drive M 스포츠 차량입니다 2017년 12월에 등록된 2018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47,000km입니다 N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 스크래치나 스톤측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본넷도 보면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레이더 드로우가 있고 전방 카메라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압축해보겠습니다 휠 보면 휠 컨디션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 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5.54로 70%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면 문 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뒤쪽 휠 보면 링크 쪽에 살짝 생활기스 보입니다 그리고 트레드 측정 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4.35로 6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 후방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그리고 내부 보면 공간 널찍하고 관리 상태도 좋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보면 링크 쪽에 살짝 생활기스 보이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차량 고스도어 클로징 차량이고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 보면 문 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후축판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면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타이어 4쪽 다 미쉐린 타이어고요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먼저 시트부터 보겠습니다 1열, 2열 보면 브라운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A플러 쪽에 보면 하모카드 스피커 있습니다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47,219km 확인했습니다 현대 보겠습니다 어댑티드 크루이즈 컨트롤 블루투스 LDWS 들어가 있고요 뒤편에 패드시프트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옆에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에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하이패스 있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보면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겠습니다 보면 운전 보조장치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사지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듀얼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일렬에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그리고 커플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가적 사용 가능하고요 보조키도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고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합니다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에어컨 통풍구 있고요 그리고 2열에도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뒷열 모니터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2열에도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거울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보면은 관리 상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중앙에 보면은 태블릿도 조작 가능하고요 안에 보면은 수납 공간 넉넉하게 있습니다 측면에 보면은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컵 홀더도 있습니다 도어 쪽에 보면은 2열에도 메모리 시트 그리고 마사지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열 커튼 있습니다 뒤에 보면 리어 커튼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엔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엔진으로 보겠습니다 엔진은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냉각수 보면은 적정량 차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동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동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BMW 730 LDX 드라이브 M 스포츠 차량이었습니다 N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